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다음 강의의 주제를 탐색을 하고 제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유료 강의라든지 아니면 코칭, 컨설팅, 워크샵 이런 거를 만들 때는 무료 컨텐츠를 만들 때와 그 압박이 굉장히 많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무료 컨텐츠가 널려 있으니까 돈을 내고 볼 이유가 충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도 지금 사람들이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에 돈을 내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봐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사람들이 보는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컨설팅, 코칭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서 내가 타겟하는 고객들에게 아직까지 닿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재료로 모아서 저만의 스타일로 이제 요리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는 물론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 정보의 양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를 잘 못 하시더라도 만약에 읽으실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나만의 것으로 소화를 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서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아마존이에요. 자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하는 모든 책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뭐 자가 출판하는 사람들도 다 아마존에 와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에서는 정말 다양한 실용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마존에 가셔서 이제 여기서 뭐 책을 선택을 하시고 북스를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조합해서 넣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오게 돼요. 쭉 살펴보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봐보세요. How storytelling can captivate customer influence audience and transform your business. 진짜 솔깃하잖아요. 어떻게 storytelling이 고객을 사로잡고 청중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당신의 비즈니스를 transform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자 여기 이 책을 산 사람이 지금 천명이 넘어요. 이거라는 것 자체는 벌써 이런 그 하나의 그 포지셔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브랜딩에 대한 강의라든지 어떤 워크숍을 만든다 그런다. 그러면은 들어가셔서 한번 쭉 봐보세요. 지금 이런 책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양한 다른 인기 있는 책들도 봐보세요. 뭐 여기서나 building a story brand 이것도 4천명이 넘는 거죠. 사실 이 책은 제가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온 책인데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고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당신의 메시지를 다듬어서 이제 고객들이 듣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구나.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돈을 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보는 건 바로 유대미인데요. 유대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마존하고 비슷해요. 여기에서 강의를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플랫폼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유대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여기서 저가 강의는 이런 식으로 유대미에서 팔고 아 이렇게 유대미에서 판 사람들을 자기 플랫폼으로 데려가는구나. 그 플랫폼에는 더 프리미엄 강의를 파는구나. 그리고 그 프리미엄의 강의 주제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같은 브랜딩에 스토리텔링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게 보이죠.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강의가 인기 있는지 한번 쭉 봐보세요. 이거 같은 게 재밌네요. 비즈니스 브랜딩 마스터 클래스 increase your product value. 내가 만약에 그 브랜딩을 통해서 내 제품의 가치를 높인다? 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들어가셔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의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런 커리큘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쓴 그런 리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를 보면서 한 별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굉장히 비판적인 것도 한번 봐 보시고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보시면서 나는 내가 만약에 이거 스토리텔링이나 브랜딩에 관련된 강의를 만든다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더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이런 것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유대미도 꼭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핀터레스트인데요. 핀터레스트는 사실 유튜브, 구글과 함께 이제 정말 검색 엔진으로 굉장히 큰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가셔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도 있지만 저는 유료를 많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4천 개가 넘는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내가 공유를 해주겠다. 어떻게 하는지 공유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10달러라고 돼 있어요. 어, 이런 거는 무료가 아니죠. 유료죠. 유료인 거는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봐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이 아마 10달러짜리 거를 파는 데에는 이게 미끼 상품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10달러짜리를 팔아서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더 큰 강의를 위해서 10달러짜리를 팔면서 우선 고객들을 어트랙, 잠재 고객들을 어트랙하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강의, 이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블로그 컨텐츠, 이 사람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오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음 유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유료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주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왔고 이런 컨텐츠를 기본으로 그 유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더 방대한 정보를 무료 워크샵을 통해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다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무료 워크샵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만들기 전에 앞으로 1년 동안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서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